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콘 황이찬 황이찬 가로채소 각이 없었는데 이거..? 일단 가로챈게 대박인거죠 각이 없었어 옆각이야 가로챈게 사실상 잘hop골이라고 봐야돼 이건 가로챈개 골 이었다 진짜 잘 가로챘다 이거 기회다 와 황락골 팻팻골 ㅎㅎㅎㅎㅎ 자 오늘 후터쿠이 할 일이 많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의 agThe 골도 넣었고 네 예 그리고 아스날 극장골 들어갔습니다 네 아스날이 역전을 했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니가 와라 챔피언스 리그 싸움 계속 되고 있고 해서 할 리가 많은데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화이찬 선수 골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제가 한번 봤더니 10월 26일 23일 아닙니까 혹시 23일인가요 10월 아무튼 오래전이어서 괜찮아요 넉 달 만에 골이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10월 23일이니까 리즈와의 경기 때 골을 놓고 물론 부상 때문에 두 달 뛰지 못했던 것도 있고 오래전에 골을 넣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 다섯 번째 골입니다 이게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팀 내 최다 골이에요 다시 공동 1위를 올라섰죠 히메네스가 앞서가다가 울바임 팀이 순위가 높아요 수비 때문에 버텨왔다 골 넣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도 황희찬 선수 어쨌든 팀 내 최다 골 복원을 좀 했고 일단 골 들어가는 장면을 중계 카메라도 이렇게 나중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걸 보여준 거냐면 과정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라울 히메네스부터 칭찬해야 되는 장면 같아요 라울 히메네스가 가브리엘 망할랑이 쓰는 압박회에 들어가니까 황희찬 선수가 여기 있었는데 스타트 포인트를 딱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압박이라고 하는 게 혼자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쭉 가브리엘 망할랑이스를 압박을 하니까 볼이 나올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걸 딱 보고 딱 뛰기 시작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망할랑이스가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횡패스밖에 못하니까 그거를 보고 들어간 거죠 좋은 포인트 그러니까 패스의 경로가 딱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딱 보고 스타트를 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램스데일이 어? 볼을 막 서로 경합하다가 툭 쳐가지고 옆각 옆각에서 탁 넣어가지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 어디 딱 눈 다음에 보셨습니까? 아 이거요? 근육 환한 근육 세리머니 딱 완전 이적한 다음에는 첫 골이죠 올바밈튼으로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두 경기를 교체로 뛰었었는데 오늘 선발로는 그렇죠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황희찬 선수가 팀에 차지하는 역할이 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희찬 선수의 어떤 골 장면은 전체적으로 라울리맨에서의 어떤 컴비네이션 결과적으로 손재골 이러면서 황희찬 선수의 넉 달 만에 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포인트를 갖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황희찬 선수의 이번 경기의 어떤 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바밈튼이 아스날 원정으로 와서 전술적인 대응을 잘 잡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 경기에 최근 들어와서 어쨌건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고 하면서 올바밈튼이 대부분 이제 3-5-1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베스 덴동커 무티뉴을 한꺼번에 쓰는 그건 3-5-1을 썼는데 이 경기에서는 3-4 그렇죠 그러니까 중미를 좀 더 두텁게 세웠어 그동안 이 경기에는 3-4-3-5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특히 전반전에요 와 라울리메네스 라울리메네스 황희찬 포덴세 계속 전방 압박하더라고요 실제 이게 그러니까 기록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양팀 출전 선수들 중에서 어쨌건 간에 볼 경합 횟수 최다가 라울리메네스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황희찬입니다 미친듯이 압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중간에 교체 아웃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 3회 최다 소유권 획득 8회 최다 그러면서 압박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아스나 선수들이 전반전에 특히 수비 쪽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실제 그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실수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소유권 1윤의 수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볼 경합 승률도 초반에는 20%대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벤 화이트도 전반전에는 그 볼 경합 승률이 33.3%밖에 안 됐었고 오케이 소유권 1윤의 수 최다 8회로 자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잘 잡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황희찬 선수의 롤도 분명했었는데 네 아스나는 어차피 뒤에서부터 볼을 만들어 나오잖아 벤 화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발밑이 좋은 센터백이니까 그걸 알고 브루라지 감독이 야 오늘은 앞에 3명 넣을 테니까 압박 엄청나게 해봐 네 계속 눌러댄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막 볼 미스 일어나고 또 라울리메니스 황희찬 포덴세는 계속 눌러대면서 거기서 볼 소유권 가져오고 이건 좋았다 그래서 그 딱 그 이런 흐름 속에서 황희찬 선수의 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봐요 하나는 압박 두 번째는 카운터 때리는 거 네 가볍더라고 몸이 사실 골도 아까 10분에 나왔던 골도 얘기 드렸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라인 깨고 들어가서 와 확실히 오늘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라인 깨고 들어가서 온사이드 포지션에서 그 램스데일 가랑이로 딱 때렸는데 가랑이 맞고 살짝 빗나가는 움직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확실히 황희찬 선수의 롤도 분명했고 울버헴튼이 잘 전술적으로 짜고 나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딱 야 요거를 아스날이 뒤집더만요 네 저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건 울버헴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세메두가 부상 후 아웃되면서 그때부터 솔직히 흐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한 61분 정도에 그래서 조니하고 바꿔줬죠 네 근데 조니가 그러니까 결국 쓰리팩 전수에서는 윙팩들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조니가 못 나가주더라고요 원래 조니는 왼쪽이잖아 네 세메두는 속도감을 살려서 계속 측면을 공략을 해주는데 조니가 그게 안되다 보니까 포덴세가 패스를 주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오브레핑이 안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메두라고 하는 선수의 부상이 사실 울버헴튼이 오늘 짜고 나왔던 플랜을 좀 뒤에 흔들어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신다고 황희찬을 왜 75분에 뺐냐 움직임이 이렇게 좋았는데 실제로 지금 평점이 되는 게 거의 탑입니다 골드는 없고 플랜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75분에 뺐는데 저는 이 교체는 사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90분 풀로 뛰지 않게 한 거 왜냐하면 첫 선발이니까 부상 복귀한 이유 그리고 또 주말에 바로 또 경기 일요일 저녁 경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뺀 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 세메두의 부상이 사실 이 경기 흐름은 저도 동의하는 게 흐름적으로는 더 올바밤투리는 힘들게 한 거지만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가 네트였다 네트가 지난 경기에 이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부상해서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여러분들 네트는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인데 부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다가 최근에 복귀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난 경기에도 솔직히 말하면 무거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와가지고 무거워 보였고 그러니까 원래 전방 압박으로 쓰리톱을 세운 건데 이게 안 됐어요 네트가 나오고 나서 움직임이 좀 무겁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포덴세가 네 포덴세가 댄동코 같은 선수를 넣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황락골에 대한 아니 황이전 잘했는데 빼가지고 이게 역전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빼준 것까지 좋지만 교체에 대한 대상의 아쉬움과 흐름적으로는 더 중요했던 건 세메도의 부상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올바밤툰 얘기고 올바밤툰이 어쨌든 잘 버텼단 말이에요 원래 올바밤툰이 순위가 이 경기를 역전패 당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7위에요 네 토트넘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버텼던 건 뭐냐면 그래도 수비가 잘 됐던 건데 이 수비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스탯을 봤더니 오늘 아스날이 26개 슈팅 네 올바밤툰이 6개 때렸거든요 네 와 26번의 슈팅 어쨌든 이걸 그렇게 아스날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올바밤툰이 지켜내더라고요 네 그만큼 올바밤툰이 수비가 좋은 팀인데 막판에 82분 그 다음에 경기 끝나기 95분에 동점과 역전골이 나오면서 이걸 아스날이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공격 카드들을 넣은 게 주요했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이제 그 마리티넬리를 빼고 페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풀백 부진했던 스와레스를 빼고 그리고 이제 아예 공격수인 은케티아를 넣어가지고 3,4,1,2로 전환을 했죠 음 그런 전술적인 변화 네 가 마지막에 확 밀고 들어가는 네 그런 흐름의 변화를 좀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페페 페페 야 볼터지 좋아 이번에 네 제대로 도와줬어요 어 리어 보고 잘 때렸고 네 페페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바로 은케티아였죠 다 교체된 선수들이 페페의 프리미어리그 올시즌 첫 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5분 추가시간 하고 이제 5분에 터진 건데 라카제트가 때린 게 주제 싸가 막는다는 게 손에 맞고 굴절 됐는데 네 이게 공식 기록으로 현재 자책으로 싸의 자책으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카제트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 오래 들어와서 골이 없는데 아 극적인 순간에 뭔가를 만들어야 했는데 네 아니 전 그래도 어쨌건 이거는 라카제트가 만든 골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근데 어쨌건 이 골이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이 경기도 결국 마갈량이 쓰다고 라카제트가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겠죠 왜냐면은 8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어 시팅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걸 전술 변화를 통해서 아르테타가 역전을 가져왔다는 거 동의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라카제트가 딱 그 역전시켰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될 때는 이렇게 그동안 골을 못 넣었던 선수들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도 동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여전히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결 문제는 남아있다 그래도 어쨌건 이 경기로 라카제트가 조금 살아나게 기대를 해야죠 저는 별로고요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아스날이 스트라이커를 왜 영입하려고 했는지는 앞으로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고민이 될 거다 그렇죠 사카는 볼 잘 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미슬로우가 이제 몸이 안 좋다며 질병 명단 제외됐고 그 다음에 도미아스가 계속 이제 오늘도 못 나왔고 이런 이제 나오면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앞쪽에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결정 그러니까 오늘도 라카제트가 연기하고 열심히 막 뛰어주고 수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자기의 본직인 골을 잘라야 되거든 무게가 무게중심이 너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슈팅할 때 이게 뭔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순위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스날이 5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딱 붙었어요 4위 맨유와 승점이 1점 차입니다 진짜 딱 붙었어요 딱 붙었는데 맨유보다 아스날이 경기를 두 경기나 적게 치렀어요 네 와 이거 대운전이고 지금 뭐 사실 오늘 만약에 비겼으면 더운전의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울버헴튼이 이겼으면 오늘 선제꾸를 놓고 근데 여하튼 뭐 외험도 그렇고 울버헴튼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아 토트넘은 가능성은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다 남겨놓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? 아 이거 어떻게 될까? 아 진짜 뭐 예측하기에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어쨌건 현재로서 조금 유리한 거는 아스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날이라다 경기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두 경기나 적게 치렀어요 다만 근데 아스날의 그 수년된 경기가 다 강한 경기들 네 리버풀 첼시 리버풀은 이번에 리그컵 결승전이 이제 뒤로 밀리는 거고요 음 리버풀 첼시 토트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죠 그 경기 그러니까 경기 숫자만 그냥 딱 단순 계산하면 아스날이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수년된 경기들이 다 세다 네 다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 최전방 공격수에 뭐 아쉬움은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우리 선수 챔피언스 리그에 뛰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아 우리 선수들이 유럽에 몇 명이나 뛰고 있는데 다들 뭐 컨퍼런스 리그나 막 울버헴튼이 이겼어야죠 울버헴튼이 아 황희찬 선수 딱 골 들어가니까 프리미어리그 공식 그 SNS에서 봤어요? 황희찬 선수 딱 하는 거 하고 헌터 못 봤어요 어 사냥꾼이다 진짜 골사냥꾼이다 이런 표현 딱 했는데 이게 울버헴튼도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울버헴튼은 챔피언스 간 적이 없죠? 네 챔피언스 리그는 없고요 과거에 유러피언컵 시절에 두 번 있습니다 1950년대에 하 저기 송민이 어려우면 좀 황희찬이라도 근데 울버헴튼은 오늘 보니까 수비로 어떻게 비비면 아니 근데 아니 세메드 부상 상태가 어떨지도 되게 아 왜냐면은 맞아 맞아 동의해 동의해 오른쪽 윙백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메드 외에는 수비 퀄리티를 가지고 버텨주긴 하겠는데 세메드의 부상이라든지 앞쪽에 파기력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하튼 황희찬 선수가 넉 달 만에 골을 그래도 최근 그래도 공격 쪽은 조금 그래도 포덴세가 활약하기 시작하고 괜찮아 또 라우리메네스도 조금 올라오고 올라왔어 황희찬 선수까지 이번에 가세했기 때문에 공격은 그래도 예전에 한참 암담했을 때보다는 암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윙백에서의 이제 그 공백이 백업이 없는 차라리 그러니까 에이트 누리도 굉장히 잘하지만은 누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백업이 마르샤우도 있고 맞아 맞아 또 이제 뭐 오늘 교체 투입된 조니도 왼쪽이 원래는 주포션이니까 되는데 오른쪽 윙백은 백업 자체가 없다는 게 아 넷투도 빨리 좀 더 몸을 올라와 와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아스날의 5위 그리고 울바헴트는 황희찬 선수의 골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의 전체적인 어떤 순위 판도 진출 싸움이 정말 대카우스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